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유산들, 감탄사를 연발하는 문화유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운동본부가 경기북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훈성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운동본부는 경기북부지역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탐방에는 역사 전문가의 쉽고 재미있는 해석에 곁들여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번 탐방 유적지는 홍유릉, 산흥, 광릉입니다. 경문위는 매년 2회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어울린 문화탐방을 진행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며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탐방에는 의전부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경기북부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가족,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나루토공동체 입주자를 초대해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며 서로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